사실은 제가 통합측을 별로 안좋아해요 왜냐면 통합측은 nccik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통합측교회요 그리고 저번에 통합측교회 유명한 장신대 교수 출신들 그 다음에 한 천명이서 뭐를 했냐면 차별금집 찬성하라 동성애 찬성하라 이게 미친 교단이 통합측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통합측에서 가장 큰 교회들 그 다음에 소위 깨어있는 사람들 장신대 교수 출신들 천명이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나도 통합측을 안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통합측에서 6년전에 wcd를 반대했던 목사님이 박영호 목사님이에요 저는 박영호 목사님을 1년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영상에 구옥기도회 하죠 구옥기도회 작년만 해도 천명씩 모였잖아요 오늘 영상 박영호 목사님 영상 보면서 아 내가 눈물이 다 나 그래서 인터뷰 중간에 박영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요번에 해결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박영호 목사님이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참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왜냐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등신같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비정상이야 정상인 사람을 비정상이라 그러고 비정상인 사람을 정상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벽에서 가장 바른 사람들을 이단의 박으로 교회 신학 박사들이 신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여기 박영호 목사님이 왜 생활 사람들한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박영호 목사님도 일주일에 20번 설계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년을 철회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박영호 목사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이제 잊힌거죠 정상적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박영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회개했다고 박영호 목사님 제가 뭔지 아십니까 박영호 목사님 저는 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제예요 그저 밖에 없어요 난 알지 1년 전부터 그 뭐야 광주안대교회 구국기도회가 유명하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이분은 영안이 열린 분이에요 영안이 열린 분이라고요 WCC가 악마라는 거를 하나님 영안을 보여줬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영안을 보여줘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박영호 목사님은요 진실한 주요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진실하게 잘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린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분이에요 박영호 목사님이 인터뷰하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일평생 주만 바라보고 살았고 그 다음에 구국기도 할 때 천명 이천명 모이고 3일 금식하셨잖아요 박영호 목사님이 죄는 뭐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죄잖아요 목사님은 천국에서 한급이 커요 나는 환상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면 알지 천국에서 생명체의 이름이 가장 큰 사람 지금 현 시대 지금 세상에 박영호 목사님 존재를 모른다 할지라도 벌써 하늘에서는 큰 이름이고 그리고 이 한국당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압니다 누가 참 자고 누가 참 사건인지 그러면 박영호 목사님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에 목사님을 전경하는 수많은 후배가 있습니다 광주 안대옥 교회가 벌써 작년부터 정부의 눈에 가시에요 왜 대면 예배하라고 그럴 때 광주 교회에서 유일하게 대면 예배를 지킨 교회가 광주 안대옥 교회에요 박영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박영호 목사님 저 사람은 놀랍니다 놀라 통합 측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에요 6,7년 전에 WCG 평신도들 다 알잖아요 WCG 종교 연합인 거 알잖아요 부산에서 총회 있을 때 통합 측 목사 중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박영호 목사님이에요 그럼 귀가 있으면 귀가 있으면 보고 눈 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통합 측 목사 중에서 제일 깨어있는 목사님이 박영호 목사님이에요 종교 통합 반대하다가 교단에서 1년 정직을 먹었어요 그럼 누가 바른 목사에요 박영호 목사님이 바른 거 통합이 마귀 새끼들이지 누가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이야 통합 측에는 안대옥 교회 박영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주성적 목사가 후손 같지만 천국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가슴을 찍고 통곡할 겁니다 제가 들고 싶은 말은 박영호 목사님 영적 거인이에요 통합 측에서 제일 유용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 쓰시는 분이에요 전방 우리 고병찬 목사님이죠 온전창정교회 고병찬 목사님께서 또 귀한 영상 올리셨네요 지금 많이 힘든 광주 안대옥 교회 박영호 목사님 인터뷰 영상 올리셨네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박영호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 اب 말씀해fil셨으면 좋겠습니다